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풀업 그리고 바벨컬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느낌으로 훈련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벤치프레스 아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벤치프레스 아치를 크게 해도 되는지 아치가 너무 크면 안되는 거 아닌지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일단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아치를 최대한 크게 해라 입니다 아치는 크면 클수록 힘을 내기 유리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귀신 벤치라고 흔히 불리는 말도 안되게 꺾이는 사람들처럼 되기 싫어서 안 꺾는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런 사람은 제가 보기에 인스타에만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그 정도 꺾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타고난 사람들이고 이 척추에 신전되는 정도는 우리 극돌기라고 불리는 척추뼈 뒤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의 간격이 좀 좁은 사람들이 그 간격이 더 넓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간격이 넓은 사람들이 당연히 신전이 더 잘 될 겁니다 이렇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타고난 유연성도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꺾이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꺾으려고 해도 생각보다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코칭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제대로 흉추가 열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세게 열려고 해도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가슴이 열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최대한 가슴이 열리게 해야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힘을 줘서 가슴을 들어서 허리를 꺾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리로 몸을 위로 밀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벤지패드 이거 뭐 광고라면 광고인데 광고 아니어도 다른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암 밀리는 거를 구하셔서 견착을 제대로 해놓고 다리로 강하게 몸을 위로 밀어서 다리의 힘으로 온몸의 힘으로 흉추가 꺾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때 또 흉추만 꺾여가지고 요추는 꺾이면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지금까지 벤치하면서 느꼈던 거는 흉추든 요추든 상관 말고 그냥 최대한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많이 꺾다 보면은 아 흉추가 열리는 게 뭔지도 깨닫게 되시고 여러가지 미는 느낌이 뭔지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근데 흉추가 열리지도 않는데 요추를 꺾으면 안 되니까 이게 흉추만 꺾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벤치를 하게 되면은 가슴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게 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게 밀게 되면은 당연히 초반에는 허리가 불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꺾여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 몸은 강해서 허리에 특별한 질환이 없으시다면 적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꺾어야 하냐면은 편안하게 아치를 만들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견갑골이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와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벤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과하게 벤치를 아래쪽으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사선 따라서 견착 지점보다 훨씬 더 아래에 내려야 되니까 모먼트함이 훨씬 커진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그런 자세에서는 등도 개입시키기가 어렵고 모먼트함도 커서 몸이 이렇게 앞으로 죽는 또 가슴에만 걸리게 되고 여러가지 어깨에도 부담이 많이 되고 힘쓰기 좋은 포지션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흉추를 열어서 열게 되면은 견갑골이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보다 바벨을 덜 밑으로 내려도 되고 따라서 모먼트함도 줄게 됩니다 모먼트함이 크면은 불필요하게 힘이 새는 겁니다 우리는 수직으로 미는 힘을 운동하려고 하는 건데 아래로 빠지는 힘이 걸리니까 훈련 자체가 제대로 안되는 거고 과부하를 따라서 주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흉추가 많이 열리게 해서 덜 사선으로 덜 아래쪽으로 내릴 수 있게 포지션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과부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적당한 무게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 중량 85% 중량까지는 약간 모먼트함이 커도 큰 차이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리실 수가 있는데 100% 가까운 무게에서는 모먼트함이 커지게 되면은 아예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냥 몸이 전체적으로 아래로 그냥 다 무너져 내려버려서 등도 못 잡고 또한 원활한 가까운 무게 되면 가슴 근육도 파열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슴이 성장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고립감을 원하신다면 다른 할 거 많습니다 그리고 벤치프레스를 계속 고립감만 추구하시면은 그냥 펌핑감만 좋아지지 가슴이 성장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과부하가 안 됩니다 계속 80kg로만 10개씩 4세트 10년 동안 그렇게 한다고 가슴이 계속 똑같은 것처럼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다가 10년 넘게 그렇게 하다가 지금 스타일로 해서 오히려 가슴이 더 커진 거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슴이 커집니다 가슴이 안 쓰이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자극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안정감 있게 아픈 곳 없이 이물감 없이 힘쓰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